도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지정돼 기록적인 장마에 따른 피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과 7월에 극심한 장마 피해를 입은 익산, 김제, 완주 등 3개 시군과 군산 서수면, 고창, 공음면, 대산면, 부안군, 보안면, 진서면, 백산면 등 3개 시군의 면단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.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과 전기통신, 가스요금이 감면되는 등 모두 12가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